강도, 살인, 성폭력 등 범죄와 관련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도가 전체적으로 낮아졌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.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한 2022년 국민체감안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국민의 범죄체감안전도는 전년보다 0.4점 내린 83점이었습니다. 이 중 여성 상대 범죄는 81.4점, 강도, 살인은 84.6점으로 각각 0.3점, 0.6점 내리는 등 전 분야에서 체감 안전도가 낮아졌습니다.